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지난번에 제 제규어 제규어 X8 브레이크를 밟으면 핸들이 떨리고 페달이 떨리고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제가 디스크의 런아웃을 측정을 했었잖아요 AS 상품이 안 된대요 소모품이라고 근데 뭐 소모품인 건 이해하는데 5만도 안 된 차가 이제 2년 조금 지난 차가 디스크 같아요 5만도 안 된다 어쨌든 지금 뭐 운행하기가 불편하니까 제가 이제 디스크를 교환을 하려고 해요 패드는 교환한 지 얼마 안 돼서 길만 좀 내고 그리고 디스크는 신품으로 교환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작업을 한번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합시다 외워서 미끼하다니 그동안 운행을 잘 안 했어요 브레이크가 너무 떨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오늘 직원들 다 퇴근하고 혼자서 야근하고 있어요 자자자자 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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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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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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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짐머만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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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전동 공고는 디올트 공고를 굉장히 좋아해요. 후드라이트 같은 것도 디올트 걸 선호하고요. 전동 배터리도 항상 디올트 걸 구비해 놓고 있으니까 디올트에서 저희에게 이 오래된 공고가 불쌍해 보이는지 지원을 해주셨어요. 오늘 작업하면서 제가 에어 공고를 하나도 안 썼어요. 바퀴를 풀 때 저희는 에어 공고를 많이 사용했었고 저는 사실 임팩 드라이버, 임팩 드라이버만 전동 공고를 썼고요. 미드 토크, 그리고 컴팩트 임팩 이런 모델들은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전동 임팩의 영역이 에어 임팩의 영역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 안 사용해봐서 그랬었고 바퀴를 풀거나 조일 때 이 토크가 충분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디올트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모델이 이 디올트 미드 토크 임팩하고 이 컴팩트 임팩, 컴팩트 임팩도 여기가 굉장히 컴팩트하죠. 저는 무엇보다 많이 있는 게 이 미드 토크 임팩이에요. 저희들은 이제 공사장에서 일을 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제일 무겁게 풀은 볼트가 제가 토크렌치로 300Nm 정도로 바퀴볼트를 조이고 이 미드 토크 렌치로 풀어볼게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리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배터리 사이즈예요. 이 배터리 사이즈. 이거 일단 제가 풀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300Nm로 지금 세팅을 했어요. 이거 토크렌치는 스냅온 제품이고 오차값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토크렌치 중에서는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보통 휠 볼트를 주의는 게 한 110, 120Nm 정도 보통 주의거든요. 제가 BMW 주일 때 110Nm짜리 토크 스틱을 사용해서 주의기 때문에 300Nm를 주일 이유가 없죠. 사실 전동 임팩으로도 안 풀린다면 에어 임팩으로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분의 L 사이즈로. 일단 300Nm를 제가 한번 조여 볼게요. 자 300Nm를 조였고요. 여기 두 개만 조여 볼게요. 휠 볼트 망가지니까 이게 제 차니까 하는 거예요. 손님 차 아니에요. 자 300Nm를 두 개 조였어요. 자 디월트 미드 토크 그냥 풀려요. 쉽게 풀리죠. 이 정도 주임이면 우리가 토크 스틱으로 사용해도 충분하죠. 이게 지금 135Nm짜리 토크 스틱이에요. 제가 아까 주인 게 지난번 레이싱 경기할 때 이걸로 가져가서 야외에서 쓰기에는 정말 좋았어요. 미드 토크 인팩. 구차하게 이것저것 에어죽이네. 들고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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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룩.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배터리를 주목해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미드 토크 인팩 같은 경우를 사용할 때 보통 5000mAh짜리 이 배터리를 써요. 근데 얘는 진짜 조그맣게 저 같은 사람 보이지도 않게 써놨어요. 여기 1.7mAh. 아마 이 용량은 자신이 없었나 봐요.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놓은 거 보니까 자신이 있으면 여기다 크게 써놨겠죠. 이렇게 왜 이거를 사용했었냐면 그 미드 토크 인팩을 사용할 때 이 5000mAh를 써야 되는 이유는 방전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게 이해하기 쉬운데 실제로 5000mAh가 한 번에 쏟아낼 수 있는 용량과 1700mAh가 쏟아낼 수 있는 용량은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용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고토크를 얻기 위해서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배터리는 용량도 커져야 돼요. 2Ah짜리 배터리를 장착을 하면 힘을 잘 못 썼었어요. 근데 이 단점이 뭐냐면 이게 너무 무거워요. 사실 무게 한 번 쟤 볼까요? 짜자잔! 저희에게는 이 컴팩트한 저울이 있어가지고 정확한 무게를 쟤 수 있어요. 100분의 1g까지 식정할 수 있는 이 야채 저울. 자, 2.4kg이 나와요. 사실 2.4kg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하체 작업을 할 때 손을 위로 올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한 30분쯤 하면 정말 팔이 아파요. 이번에는 파워스택 배터리를 꽂으면 이제 한번 봅시다. 2.1kg 많이 줄었죠. 300g의 차이가 나요. 300g. 300g이면 고기 1인분이 넘어. 소주를 한 병을 넘게 먹고. 그 정도의 무게 차이가 나는데 힘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배터리를 끼고 지금 이 차량의 바퀴를 풀고 디스크로타를 교환하는 작업을 전부 다 했어요. 이 가벼운 배터리로. 이야, 바퀴 몇 번 풀으니까 근데 용량이 한 칸이 줄었네. 1.7A야. 근데 가벼워서 좋아. 저는 사용해보면 디올트가 정말 튼튼해서 좋아요. 튼튼하고 다른 전동공보다 힘이 확실히 좋아요. 저도 이제 이거를 처음 받아서 써봤는데 자꾸 이쪽으로 손이 가요. 이제 가게에 에어건을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 에어를 쓰는 연장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연장들을 보면 라챗들도 옛날에는 에어라챗을 썼었는데 전동라챗을 쓰듯이 이런 임팩 종류들도 전부 전동 임팩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처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결정을 하시면 배터리의 호환성 때문에 계속 같은 제품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디올트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제 퇴근합시다. 자, 가고. 고생했다, 디올트. 에어 조리네, 막 들고다닐 필요가 없는데 드룩드룩드룩드룩 완전 좋아. 진짜 만족스러워. 사랑해, 어디 원치. 초파트에다 세팅해야지? 우리에겐 초정밀자올이 있어. 우리에겐 초정밀자올이 있어.